네 안녕하십니까 겜만 쏘디입니다 이번에는 러브레이커즈 클로즈 메타 당첨 및 홈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소식이라던가 게임에 대한 소개 플러스해서 달라진점이라던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테스터 당첨은 뭐 저는 지지스타 2016 달력 쿠폰을 통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100% 당첨이구요 할 수 있으면 스트리밍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큼지막하게 이런식으로 당첨 확인이라던지 사전 다운로드 뭐 영상 그리고 이외에 뭐 노티스 공지사항 이렇게 되어있구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게임인포 로브레이커 게임 모드 이런식으로 게임을 소개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먼저 메뉴 공지사항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먼저 클로즈 메타 일정 관련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거구요 직접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구요 이외에 사전 다운로드 지원 안내 같은 경우에는 사전 다운로드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만 어.. 관해서 온 공지이기 때문에 딱히 뭐 지금 확인하시고 지금 뭐 설치하시는 거라면 딱히 의미가 없죠 게임인포입니다 게임인포 같은 경우에는 세계관 특징 조작법 게임 모드 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세계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찾아보지 않아서인지 모르겠는데 어.. 북미 로브레이커즈 사이트나 아니면 북미 유튜브에서는 제가 따로 뭐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넥슨 쪽 한국쪽 유튜브에서 지스타 소개가 되었을 때 세계관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하고 게임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되어있었었는데 북미쪽은 되게 특이하게 그냥 게임 플레이 플러스 뭐 캐릭터 소개 그렇게만 되었기 때문에 예.. 아니면 제가 뭐 찾은 걸 수도 있어요 세계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지만은 중력과 그리고 초인적인 능력 이라고 합니다 그런걸 통해가지고 브레이커즈와 로우로 나뉘어가지고 그렇게 대립을 한다는 거구요 대립의 연장선상이 지금 현재의 멀티플레이 인거죠 어.. 따로 뭐 싱글플레이를 지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을 한다면은 좀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부분은 그냥 튜토리얼로만으로도 충분히 그니까 어떤 식으로 브레이크 브레이커즈 쪽은 어떻게 되어있고 로우는 어떻게 되어있고 그런 식으로 튜토리얼을 서로 서로 진행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그게 연장선산이 멀티로 진행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흠 이렇게 영상이 따로 있구요 이 영상은 지스타 때 공개된 걸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따로 틀진 않겠습니다 게임 특징 이라고 한다면은 얼리언 터너먼트랑 기어워즈 워 를 제작한 보스키 쪽에서 한다고 한다고 뭐 뭐 이거는 뭐 기사 많이 났었죠 다양한 규칙이 모드 게임 뭐 무중력 조언과 직업 스킬 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규칙 모드를 제공합니다 기존 FPS 게임들이 제공하던 폭파뮤주 단조로운 플레이를 극복하고 다양한 계층의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재미를 제공합니다 화끈한 스킬 액션 직접 무기를 이용하여 맞추는 것 이외에도 직업별로 다양한 스킬이 존재하며 이를 통한 화끈한 기존을 선사합니다 라고 하네요 이외에 무중력 전투 무중력 존이 존재합니다 라고 합니다 어 AAA 최상급의 그래픽 퀄리티 어 넘어가구요 이외에는 없네요 이렇게가 끝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자면은 당연히 규칙이 모드 게임 이거는 솔직히 저는 되게 G스타 때 보고 되게 실망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 부분은 어 G스타 때는 시간이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튜토리얼 플러스 멀티 멀티까지 한다면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그러니까 여러 FPS게임들이 제공하던 폭파점령 이런게 팀 데스매치 이런게 꼭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시연을 하기 위해서도 유저들이 그거를 인지하기 위해서도 캐릭터가 다르잖아요 일단 캐릭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를 알기위해서도 팀 데스매치라던지 기본적인 모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로브레이커즈는 그런걸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로브레이커즈만의 광고를 하던 그 모드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G스타에서 시작을 하시던 분들이 어떤 모드인지 모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모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가지고 뭐 지는 것도 쉽게 지고 이기는 것도 쉽게 이기고 내가 뭘 해야되고 내가 어떤걸 해야되는지 모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적만 쏘고 그런식으로 많이 플레이를 하셨던거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뭐 제가 말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아까 기존 모드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폭파 점령 팀 데 다 상관없으니까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해가지고 로브레이커즈만의 모드를 추가하는게 좋을거 같고 그거 이외에 튜토리얼도 좀 더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스트한테 너무 그건 좀 아쉬웠구요 그렇기때문에 그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조작법 일단 그전에 뭐 스킬액션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뭔가 솔직히 말하면은 스킬액션 그런것 보다는 그냥 액티브 그니까 그냥 공격키라던지 뭔가를 누르면은 그렇게 나오는거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킬이 3개쯤 어 4개쯤 있는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냥 약간 좀 좀 에이오에스랑 그니까 모바 모바 장르랑 느낌이 살짝 좀 비슷비슷하긴 한데 근데 약간 좀 뭐랄까 어 스킬액션이라가지고 뭔가 무쌍을 한다거나 그런건 아니구요 그냥 그니까 날라다 그니까 날라다니는 것만으로도 스킬이라고 취입이 되니까 그렇게 막 환상적인거에 대해서 너무 그니까 치우쳐가지고 상상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되게 그니까 뭔가 홈페이지에서는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플레이를 해온 사람 입장으로써 그냥 하늘 위로 날라다니는거 하늘 위에서 날라다니면서 뭐 충격파 쏘는거 그냥 뭔가 미사일 날리는 것도 다 스킬로 취급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어 멋진 액션 멋진 효과 그런거 기대는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무중력 전투 무중력 전투 무중력 존 이 존재하는거구요 100% 맵에서 무중력으로 존재하는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그 캐릭터들이 하늘 위로 날라다니고 채공하고 그런게 있는게 아니라서 그니까 뭐 물론 맵의 컨셉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니까 무중력 존은 가운데만 존재를 하구요 제가 플레이했던 맵에서는 근데 그거 이외에는 그냥 다 걸어다녀요 그래서 밋밋해요 그니까 뭔가 빠르다는거를 잘 못받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아쉬웠구요 무중력 존은 정말 느려요 그래서 좀 더 저는 좀 퀘이어나 아니면은 얼리얼같이 좀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좀 더 봐야지 알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렸고 느렸고 느렸다 라는것말만 말씀드릴 수 있을거 같네요 아 그리고 스킬쿨타임도 되게 좀 길었어요 생각보다 스킬쿨타임도 1번 2번 쓰고 1번 2번 쓰고 1번 2번 쓰고 3번 쓰고 3번 쓰고 이렇게 1번 2번 쓰고 엑스폰 된 구간에서 중앙에 있는 점령지까지 가는데 다 써버려요 그거 이후에 상대방을 추노한다거나 아니면 회피한다거나 쓰는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라는게 제 생각이고 트리플에이 최상급 에피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로브레이커즈의 방향 원래는 스팀 출시라던가 유로 출시 이런거를 꿈꾸셨을텐데 네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사가 낯섰었는데 지금은 철회가 되었는지 현재 웬만한 PC방 컴퓨터들이 오버워치 사양에 맞춰져 있는데 로브레이커즈가 그거에 맞춰가지고 같이 돌아갈지는 저도 잘 의문이네요 아마 중간옵션? 상옵정도는 못 뽑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중간 하옵정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PC방에서는 가정용 컴퓨터는 말할수가 뭐 가정용 컴퓨터는 워낙 다양하니까 평균적으로 잡아낼 수는 없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뭐 기준을 생각해본다면 오버워치가 기준 아니겠어요 다들 많이 플레이하는거니까요 그래픽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맵 타일이라던가 맵 분위기라던가 뭐 스카이박스라던가 이런것도 다 괜찮았었는데 다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게 되게 문제죠 끝이죠 이걸로 조작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법은 뭐 비슷비슷해요 WASD QR R W EC Shift Ctrl Tab Space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되게 특이한거는 컨트롤이죠 컨트롤이죠 그니까 앉는거 눕는거 없이 그냥 뒤로사격하는것만 있어요 특이하죠 어... 뒤로사격 근데 뒤로사격은 따로 그니까 뒤로보는 부분에서의 그건 있는거 아니구요 그냥 모션은 취하는데 뒤로사격을 누르면 그냥 쏴요 그냥 컨트롤을 누르면 그냥 뒤로 모션을 취하면서 쏘는데 그니까 별도의 뭐 뒤에 보는 화면이 존재하는것도 아니고 컨트롤키를 누르면서 뭐 마우스를 맞춰야 되는것도 아니고 그냥 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뒤에 있는 적이 있으면 컨트롤로 그냥 맞춰지는거 같아요 100% 제 느낌이 그런데 흠흠 이건 좀 궁금하긴해요 저도 그니까 제 실제적으로 써본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궁금해서 한번쯤은 컨트롤을 눌러본적은 있는데 예... 딱히 그것말고는 더이상 뭐... 특별하다는 것도 별로 없죠 게임 모드는... 어... 터프워 오버차지, 블리츠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플레이했던 모드는 터프워구요 터프워는 그니까 점령인줄 알았는데 그니까 어떻게 되는거냐면은 되게 그니까 지스타 때 했던 모드가 맞아요 모드가 맞는데 오버워치처럼 생각하지만 아시고 그냥 그니까 ABC가 있어요 구역이 따로 있는데 그 구역에 들어가야지만 점령이 그니까 한마디로 어... 오버워치로 뷰를 하자면은 추가시간... 이... 시작하자마자 나와요 게임 추가시간이 그러기 때문에 그니까 A랑 C는 바로 리스폰지역 앞에 있구요 B가 가운데 있는데 그니까 B를 먹기위한 싸움이죠 한마디로 시작하자마자 추가시간을 두고 싸워야되는데 근데 이렇게 세개를 다 먹으면은 이기는게 아니라 그니까 이게 길게길게 점령을 해가지고 하는거에요 그니까 어쨌든 ABC가 전부 다 점령이 되었어요 그니까 한팀에 한팀 모두 이렇게 점령이 된게 아니라 그니까 AB는 아군이 먹고 C는 적군이 먹었으면은 그렇게 아군은 2점 적군은 1점 이렇게 가져가는거에요 그렇게 해서 총 13점을 가져가는건데 이게 그니까 뭔가 점령이 된 곳에 내가 있더라도 점령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뭔가 우리가 아는 그런 점령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스타 때 헷갈리셨던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기 되게 쉬웠어요 지스타 때는 그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그냥 A 한명 B 한명 C 한명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이기더라구요 점수함 좀 다뤘고 네 오버차저는 그냥 탈환이죠 탈환인데 배터리 설치해가지고 충전하고 100% 도달할 때까지 지켜내는거 그니까 탈환하고 아군 기지에 가져오는데 아군 기지에서 100% 될 때까지 기다리는거고 블리츠는 잘 모르겠네요 블리츠는 그냥 어 뭔가 해리포터 에 스내처였나요 그런거랑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해리포터에서 스포츠중에 빗자루 타고 공 잡아가지고 상대 골문에 넣는거 였나 아무튼 그런거랑 되게 비슷해 보이네요 게임 모드에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데 어 살짝살짝씩만 이거 똑같네요 이거 G스타 때 그대로 영상 틀어줬었어요 G스타 때 영상 이거 그대로 틀어줬구요 어 밑에 딴거 한번 보죠 이거 X하고 오버차저는 저는 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각 팀은 배터리를 본진으로 가져와서 충전을 해야합니다 충전해서 뭐 하는데 도중에 그걸 못지키고 상대방한테 뺏기면은 다시 또 그거는 또 그대로 된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만 하고 블리츠는 아직 영상공개가 되어지지 않았네요 나중에 이거 나오겠죠 맵은 이맵을 했었어요 제가 맵은 이맵을 프로 네 모르겠고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개의 맵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네 일단 클로즈 메타 기준으로 이렇게 네 개의 맵이고 이후에 뭐 정식 오픈하면은 맵이 좀 더 늘어나겠죠 네 이제 로그 앤 브레이커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캐릭터 소개 플러스 세 개가 그러니까 각 진영에 대한 소개인건데 그러니까 그냥 나눠서 보자면은 레드 블루 인데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아마 영상 인거 같애요 아마 프로필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오와 오오 되게 뭔가 그러니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애요 네 짜임새 있게 그러니까 막 지어내진 않았고 그렇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캐릭터는 다른데 그러니까 로우랑 브레이커에서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사용하는 무기라든가 사용하는 능력은 같은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캐릭터의 명 캐릭터의 세계관은 다른데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 목록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브레이커즈도 마찬가지죠 지금 총 7명 정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7명이죠 그러니까 어 A라는 로우가 있으면은 B다 B에도 그러니까 브레이커즈에도 A라는 게 생기는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외형 스토리 성별 이런 건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어떤 무기 어떤 능력을 쓰는 건 다 똑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애요 따로 프로필은 다 보진 않겠고 그냥 그러니까 무기랑 능력만 보시면 될 것 같애요 그렇게 막 근사한 능력 같은 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 페시브 액티브 끝 딱히 뭐 일단 넘어가고 임퍼서 어 궁금하시다면은 유튜브 로브레이커즈 채널 가셔가지고 직접적으로 플레이하는 거 캐릭터 소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영상은 아직 없는데 영상은 북미 로브레이커즈 유튜브 채널에서는 다 공개가 되었구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버릭이랑 밴가드 밴가드 쪽이랑 이쪽 어세신 쪽을 좀 많이 썼구요 근데 쉬프트가 좀 많이 아쉬웠어요 쉬프트가 원래 이런 거 아니었는데 쉬프트가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벽을 집어가지고 로프 타는 것 마냥 그렇게 했었는데 왜 대쉬로 바뀌었는지 아무튼 보조무기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었어요 주무기가 되게 좀 사기긴 했는데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배틀메딕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스타 때랑은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캐릭터가 건슬링어도 처음 보는 것 같고 건슬링어 한번 해보고 싶네요 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캐릭터가 있지만 캐릭터에 대한 클래스가 존재해요 임포서 뭐 타이탄 저거넛 밴가드 어세신 배틀메딕 건슬링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밴가드 가이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개하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 소개도 끝이 났고 테스트 게시판에 글 쓰시는 분들이 있나 랜섬웨어 관련해가지고 당첨 관련해가지고 적으시는 분들이 좀 많네요 일단 오늘 하루 글을 보자면 일단은 일단은 뭐 한명 두명 세명 네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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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명 가까이 20명 30명 자료실 딱히 뭐 더이상 뭐 없구요 어 솔직히 권장 사양은 오버워치 보다 좀 더 높은 걸로 기억을 해요 970에다가 16기가 랩이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권장 사양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사양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스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연구 지스타 쿠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100% 당첨이라서 그거는 제외한다 치고 그냥 로브레커즈에 관심 있으셔가지고 클로즈 베타 당첨을 해보셨던 분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권장 사양이 문제 때문에 아마 탈락 실패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리 최소 사양이 오버워치랑 비슷하다고 해도 권장 사양은 너무 넘사벽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16기가 램 부터가 웬만해선 16기가 램 별로 안 달죠 정말로 그니까 뭐 코어 하신 게이머분들 아니면 뭐 PC방에도 웬만하면 16기가 램도 잘 안 달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부분 다 8기가 램 쓰지 아무튼 그렇구요 그 외에 뭐 따로 뭐 공식영상 뭐 펜아트 킷은 없네요 좀 아쉬운 부분 펜사이트 킷 네 고객센터는 이렇게 되어 있구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로브레이크 하죠 홈페이지에서 눌러보고 게임 소개라던가 뭐 당첨 확인 소식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해봐야지 제대로 뭐 피드백을 드리던가 아니면 깔건 까고 칭찬할건 칭찬하고 하는데 저는 되게 지스타 때 실망을 했었구요 되게 저는 생각보다 제가 플레이의 속도가 좀 많이 느렸어요 벵가드도 그랬고 뭐 제가 사용했던 어세신도 그렇고 솔직히 어세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암살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워치의 겐지처럼 막 스피드있게 뭐 점프 계속한다거나 질풍첨 날리거나 그렇게 막 무빙 막 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것도 못했었고 벵가드 같은 경우에는 파라 오버워치랑 파라랑 되게 비슷한데 부유를 해가지고 공중에 날아가지고 미사일 쏘고 그런식으로 플레이 가능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되게 좀 뭔가 부유를 하고 되게 좋으니까 어 뭔가 어 팔아보면은 쉬프트 써가지고 막 확 날라가고 그런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막 못느낀거 같아서 속도감이 없었다 그럴까요 일단은 봐야지 알겠죠 일단은 저도 로브레이커즈 하기 전에 그래도 좀 더 이해를 해야되니까 뭔가 바뀐점에 대해서 살짝 좀 생각은 좀 해야될거 같으니까 뭐 영상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쪽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대는 하구요 어 생방송 할 수 있으면 생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튜브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 할거 같구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로브레이커즈 이 클로즈 베타가 한국에서만 진행되는게 아니라 북미에서도 같이 진행되는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리고 인벤이나 디스 이즈 게임 가서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를 한번 하신 적이 있나봐요 디스 이즈 게임 기사 보니까 벌써 인터페이스 풀렸고 게임 플레이 화면도 벌써 풀렸던데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다가 게임 플레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제 유튜브 채널 말고 그거 그게 뭐냐 로브레이커즈 북미 채널 가이드 영상 각 캐릭터마다 가이드 영상이 있구요 그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관 이렇게 지지스타에서도 광고를 했었고 홈페이지에서도 광고를 하는데 클로즈 베타 때나 아니면 정식 오픈 때 어떻게 설명을 해줄지 되게 궁금하네요 북미에서도 이런 식으로 세계관을 소개하는 건 잘 못 본 것 같은데 한국이랑 뭐 또 컨텐츠 차이가 있을지 그것도 되게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구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구요 더이상 뭐 알려드린 건 없고 블리츠 게임 영상 게임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따로 뭐 더이상 영상 올리진 않을 거고 그냥 직접적으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서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로우앤브레이커즈 로우랑 브레이커즈 쪽 캐릭터 프로필 잘 안 봤죠 제가 다 안 봤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구요 수고하셨습니다 로우브레이커즈 뭐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셨다면 거기서 로우브레이커즈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